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매미소리가 점점 많이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믿거나 말거나 매미소리가 이명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레스터 레븐슨의 깨달음 그리고 지혜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답해야만 할 궁극의 의문 역시 단순하다. 나는 무엇인가? 그러니 내가 당신에게 물을 질문은 이것이다. 왜 이 궁극의 의문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는가? 할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고 너무나 멋질 것이다. 하지만 그저 나는 무엇인가 하는 이 의문만을 붙들고 늘어질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다. 우리는 잠재의식의 생각과 느낌들로 자신을 너무나 습관에 젖어있게 만들어 놓아서 그것을 쉽사리 놓아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 동양에서 온 그 다른 방법들은 야나 요가, 라자 요가, 크리아 요가, 박티 요가, 카르마 요가 등으로 불린다. 당신에게 가장 좋은 길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길이다. 각각의 길은 다른 모든 길을 포함하고 있다. 유일한 차이는 그 각각의 길이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뿐이다. 지적인 사람은 지성과 지혜의 길인 야나 요가의 길을 강조한다. 헌신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은 신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길인 박티 요가의 길을 강조한다. 인류의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카르마 요가의 길을 따른다. 각각의 길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서 본연의 자신인 한계없는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 위에 열거한 모든 길이 마음의 고요를 이루게 하지만 마음 자체를 직접 다루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 그것은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더 직접적이고 실질적이며 효과적이다. 사실 마음을 직접 다루어 보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의식적, 무의식적 생각의 전부임을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일에 대한 과거의 이 모든 생각이 결국 어떤 느낌들로 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이 느낌들이 이번에는 더 많은 생각들을 부추겨 일으킨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 느낌의 부추김을 받아 일어난다면 우리의 무한한 있음을 기억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지 생각을 일으키는 이 느낌들을 해방시켜 풀어놓는 것이다. 그러면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본연의 우리 자신인 한계 없는 있음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간단하지 않은가? 이제 세상이라 불리는 이 명명백백한 것을 한번 살펴보자. 이미 말했듯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이 지어낸 것일 뿐이다. 그것은 외부에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 내부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한 현실이다. 당신도 언젠가는 이것을 깨달을 것이다. 창조는 우리가 마음이라 부르는 것을 먼저 창조함으로써 시작된다. 마음은 우리의 모든 의식적, 무의식적 생각과 느낌의 합성물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음을 통해 우리의 세상을 창조한다.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자질구레한 모든 일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먼저 창조된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시간이라는 것을 창조해내는데 이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창조의 과정을 더 알아차리기 어렵게 만든다. 왜냐하면 지금 생각하면 그 생각의 결과는 훨씬 나중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존재하는 유일한 창조자는 마음, 당신의 마음이다. 신은 창조주인가? 그렇다. 왜냐하면 당신이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바로 그분이다. 당신이 마음을 만들어 놓고 그 마음을 통해 창조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의 느낌과 사고에서 기인한다는 깨달음은 필요하고 또 좋은 것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먼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창조되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문제도 자기가 스스로 창조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후로는 오직 좋은 것만을 창조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자신이 창조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더라도 당신은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이유는 당신이 자신을 무한한 있음, 일체인 자신으로부터 떼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로지 무한한 있음인 자신을 인식하고 그것이 됨으로서만 당신은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다. 그러니 아직도 문제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오직 당신이 생각으로서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당신이 놓아보내는 순간 사라져버린다. 당신이 자신에게는 그게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렇다고 말해주겠다. 실상은 당신이 아직도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서 나에게 그게 안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를 없애려고 애쓰는 것은 문제를 붙드는 것이다. 무엇이든 없애려고 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그것을 붙들고 있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붙어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문제를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문제에다 주의를 쏟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것에만 주의를 쏟으라. 이 순간부터는 원하는 것만 보고 있으면 그것이 당신이 얻게 될 것의 전부가 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원하지 않는 것을 마음속에 붙들고 있다. 당신은 원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려고 용을 쓰고 그래서 그것이 붙어있게 만든다.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부정적인 것들을 놓아보내고 긍정적인 것에 주의를 쏟아야 한다는 말이다. 내가 이 주제를 지적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이 주제는 지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도 이것을 이해하려고 마음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건 마음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다시피 우리 존재의 실상은 마음의 바로 배후에서 발견된다.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풀어놓기 위해 마음을 사용할 수는 있다. 그래서 마음이 더 고요해지면 마음 뒤에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다. 이것이 마음을 통해 지적으로 배울 수 있는 주제라면 그저 책만 읽으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아주 용의주도하게 마음 바로 배후에 있는 우리의 참자를 찾아내야만 한다. 마음을 풀어놓으려면 마음을 돌려 마음을 향하게 하라. 그러면 마음 넘어 당신의 참자아에게로 갈 수 있다. 우리 각자가 마음 바로 뒤에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보므로써 그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이 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전지한 영역으로부터 직관적으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말했듯이 가장 높은 경지는 그저 있는 것이다. 오로지 있을 수만 그저 있을 수만 있으면 우리는 자신의 무한성을 깨닫게 된다. 자신이 곧 만유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완벽하게 충만하고 영원히 변함없는 상태에 있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경지는 허무의 상태도 따분한 상태도 아니다. 그것은 모두인 만유인 상태. 영구의 완전한 충만의 상태이다. 그리고 이 체험에 도달하면 당신은 자신의 개체성을 결코 결코 잃지 않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당신의 개체성을 가리킬 때 쓰는 나라는 느낌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느낌은 확장되어 간다.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할 때 일어나는 일은 다른 이들도 당신임을 당신이 곧 그들임을 당신과 내가 하나임을 오로지 하나밖에는 존재하지 않음을 그리고 당신이 지금 그리고 늘 그 하나요 한계없는 찬란한 있음임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남았던 문구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마칠게요. 각각의 길은 다른 모든 길을 포함하고 있다. 유일한 차이는 그 각각의 길이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 뿐이다. 생각이 느낌의 부축임을 받아 일어난다면 우리의 무한한 있음을 기억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지 생각을 일으키는 이 느낌들을 해방시켜 풀어놓는 것이다. 문제를 없애려고 애쓰는 것은 문제를 붙드는 것이다. 그러니 문제를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놓아보내는 것이다. 문제에다 주의를 쏟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것에만 주의를 쏟으라. 우리 존재의 실상은 마음의 바로 배후에서 발견된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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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